1. 나는 블루다. 이제 10개월째다. 내 몸에 변화가 생겼다. 괜히 우울하고 밥맛도 없다. 엄마는 내가 생리를 시작했다고 했다. 이제 정말 여자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. 헐. 내가 벌써 생리를 하다니. 그건 그렇고. 강아지 유치원 친구들은 첫 생리 했다고. 아빠가 케이크에 촛불 켜고 선물까지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. 심지어 생리대도 안 사준다. 내 친구들은 오버나이트 팬티라이너 친환경 생리대를 엄마가 사주었다고 자랑을 한다. 진짜 꽤 우울하다. 나도 남자를 만나고 싶다. 멋지고 씩씩한 교회 오빠 같은 말티즈 순종 어디 없나요? 공개 고혼합니다. 공개 고혼합니다. 공개 고혼합니다. 그냥 친환경 생리대가 응용 геро인. 공개 고혼합니다. 아멘 아멘